아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입취도 이제 뭐 입취도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정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거기 그 저번주에 등기 종료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대상부터 이제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등기법이 너무 좀 어려워서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볼 때 하여튼 너 한 반 정도 열두 문제 중에서 여섯 문제는 맞아야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객체 있죠 우리가 등기 대상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객체하고 우리 저번 저번주에 공부했지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우리 신청 절차 단독 공동이냐 단독이냐 있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는 그 요건과 효력에서 그 판례 무권대리인 유효라든가 인간명이 유죄라든가 그 효력과 요건에 대한 판례 보시고 오늘 이제 또 공부하는 그 등기부 있죠 구분건물 등기부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든 그 여섯 문제를 반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을 중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이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객체 부동산 일부의 보존등기 안되고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안되고 그 다음에 이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뭐에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할 수 있는 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이기고 그 다음에 이존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에요 이존등기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마치고 이존등기 가능하니까 이존등기는 뭐에요 자 주체가 바뀌려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매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뭐에요 수용이라든가 자 진지혁명의 회복이라든가 자 이렇게 그 원인 있죠 원인 다양한 뭐에요 이 원인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남의 땅을 용익물권은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하게 되면 그 필요적 계산하고 임의적 계산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부수인거 있죠 객체 객체라든가 부수인거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마찬가지죠 이 소유권자가 가지는 사용수익 뭐에요 사용수익처분이라고 하는 그 권능에 대해서 자 이것도 똑같이 그 필요적 계산 그런 기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일단 자 다음 다음주에 이제 뭐에요 강론을 이제 이제 중요한 강론을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거기 강론 전까지 보존들까지 오늘 할까요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여러분 요약집을 먼저 보시면 요약집에 그 등기 대상 오늘은 이제 몇 페이지 요약집 자 등기 대상부터 보자 요약집 몇 페이지 하면 여러분 책 거기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등기사항 등기 대상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67페이지 보시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서 사권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사권의 목적이라는 건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는 뭐에요 바다 밑에 땅이라든가 자 이런거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2019년도 구급지 그 다음에 그 법원 능력시험 있죠 능력시험 자기네 자체 내 그 능력시험 능력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하척박상의 하천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건 줄이나 쳐보자 자 그래서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그 하천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팔아먹거나 잊었는게 하거나 자 남한테 뭐에요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권은 가나하나 빌려주지 말라니까 용의 물건 자 임차궂는게 할 수 없다 줄이나 한번 쳐놓고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번 부동산 토지 건물 중에서 항상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누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뭐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에요 부동산 있죠 자 이런식으로 부동산이 있으면 이 땅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을 뭐에요 이 땅에 대해서 자 이렇게 대장을 만듭니다 그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면적이 얼마고 500제곱미터고 자 답이고 근데 뭐에요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뭐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한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장을 만들고 이게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이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뭐에요 일필지 전부 500이다 그 얘기에요 지금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뭐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뭐에요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봐 니가 뭐에요 니 땅 전부를 사용해서 수익하는 돈이 자 월 단위로 보게 되면 100만원뿐이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니 땅을 반만 이용하고 뭐에요 반만 이용하고 120만원을 주겠다니까 그죠 그럼 갑이 뭐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실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자기 땅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 아니죠 그럼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자 이 갑구 소유권자가 누구 1번에서 이 소유권을 줬는게 갑이죠 갑이도 아니죠 그 면직이 얼마 이거 500제곱미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을구에 뭐에요 을구에 이렇게 1번에서 자 무슨 능기 지상권을 줬는게 하는데 지상권 능기 하려면 항상 뭐에요 이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되요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뭐 수목을 소유한 목적이다 건물을 소유한 목적이다 이거 쓴다는게 범위는 표제비와 면직이 500인데 이 500을 다 쓰면 전부라고 쓸 거에요 여기다 만약에 일부를 쓴다 하게 되면 남쪽 어디라고 남쪽 이렇게 뭐에요 300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남의 땅 일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그려냅니다 이렇게 도면을 그려내서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자 타인토지를 그리고 이 남쪽 방향으로 뭐에요 남쪽 방향으로 300제곱미터를 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항상 용익물권 임차권은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항상 뭐에요 항상 남의 부동산 어디를 이용하는 건지 일부일 때는 꼭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닌 뭐에 대해서 부동산 뭐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에요 등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공시가 가능하니까 지상권등기 이렇게 공시가 가능하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게 뭐냐 그게 바로 뭐에요 용익물권과 임차권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뭐가 아닌 이 부동산 부동산 뭐가 아닌 부동산 일부가 아닌 이 부동산 일부가 아닌 자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아닌 뭐 대표적인게 뭐에요 소유권 이 소유권은 이 소유권은 소유권은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이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것도 이제 저당권이 있죠 왜 물권이 다섯개 뿐이 없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뭐에요 전세권 저당권 다섯개니까 자 소유권이 소유권이 뭐에요 아닌 걸 이제 따져보면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뭐에요 저당권이 있다 이 저당권은 뭐에요 저당권은 자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더 말을 넓혀 보면 뭐가 저당권이 뭐에요 저당권이 아닌 것 중에 이렇게 뭐에요 소유권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뭐에요 저당권 물권 다섯개 이외에 여긴 이제 뭐에요 가등기라든가 가합리라든가 가합리라든가 뭐에요 가처분이라든가 가짜 시리즈 있죠 가짜 시리즈 가등기 있다 가등기 자 이런 것도 뭐에요 이런 것도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등기할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뭐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라고 이거 용의물권과 입자권 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주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만약에 뭐에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토지 하나를 뭐에요 토지 하나나 이 단독 소유자 아니죠 그냥 필지 하나의 소유권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전부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뭘 갖고 있다고 그 때 만약에 뭐에요 갑과 우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에요 이 사람이 이제 땅 하나에 갑과 우리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 뭘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일부를 갖고 있다 이 사람도 뭘 갖고 있고 소유권에 일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것은 뭐에요 땅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에요 공의 지분에서 이 공의 지분을 하는게 뭐에요 자 권리의 일부에요 권리 일부 뭐 일부라고 권리 소유권의 권리 일부다 이것은 뭐에요 공의 지분 얘기합니다 공의 지분 공의 지분 공의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 이 용익물권은 사용해야 되요 자 사용한다는게 사용 사용하고 뭐에요 사용하고 뭐에요 사용하고 뭐에요 수익하는거에요 사용한다 사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 부동산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해야 되니까 이 권리를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자 여기서 절대 이 용익물권과 뭐는 임차권은 뭐에요 권리 권리라는 걸 사용할 수는 없다 당연히 없다 근데 이 보존등기는 등기부의 편성상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부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몸 안에 자기 뭐에요 자기 지분만에 뭐에요 지분만에 무슨 등기 안한거 이거 보존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이전등기는 하나다 이 소유권을 뭐하고 뭐로 보존하고 뭐에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분리할 때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능기는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죠 가능하다 이제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67페이지 그 동그라미 밑에 거기 두 번째 점 있죠 자 그 별표 크게 두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등기 젖등기 저당권 능기는 하지 못하나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등기는 뭐하나 가능하나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에 뭐에요 상속등기 용익물권 입차권 하지 못한다 써놨죠 그래요 권리 그 권리일부 있죠 권리일부 권리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뭐에요 우리가 각종 권리 배울 때 이게 객체예요 객체 등기 대상이 되는 객체 등기 대상객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등기 능력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 능력 있는 물건하고 없는 물건인데 대표적으로 능력 있는 물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아래 쭉 개방형 축사 있죠 그래서 지붕이 있는 온실축사 비싸유 그랬을 때 자 거기 지붕이 있는 자 그 바로 위에 건축 자 이 지붕 건축물 있죠 자 경량 철골 쪽 경량 패널 지붕 건축 꼭 건축물 앞에 지붕이 와야 된다 지붕이 붙은 건축물 두 가지라도 꼭 좀 기억합니다 근데 등기능력 없는 물건은 대표적인 게 맨 아래 태양광 발전설비 바로 위에 있죠 뭐라고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에 앵커된 폐유조선 자 이 선박은 아무리 뭐에요 선박은 아무리 뭐했다 하더라도 자 호텔로 수선되고 개조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도 건물등기부상의 건축물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의 대상은 절대 안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맨 위에서 세번째 주유소 캐노피 있죠 그 주유소에 햇빛 가리게는 건물대상이 안되니까 자 그 등기대상이 안된다 그거를 봐주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쌍가루 3번 등기대상이 되는 권리 중에서 자 등기대상이 아닌 권리는 점유권 유치권 질권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답으로 안나오고 뭐가 우리가 이제 뭐에요 여러분 민보시간에 배우지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죠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에요 통행권은 뭐가 안된다는 게니까 등기대상이 안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가 안된다고 등기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맨 아래 등기해야지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 절차법적 등기할 권리변동에서 우리가 뭐에요 자 이렇게 등기대상이 되는 소유권 재산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이 물권과 임사권 환매권 있죠 그 다음에 권리지권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에요 그 등기목적이 설정 보전 이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런 뭐에요 목적이 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2번 등기해야지 회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에서 자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에요 등기하라고 했죠 근데 법률규정은 자 근데 물론 취득시효 있죠 민법 245조의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뭐에요 점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점유자의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등기해야지만이 법은 245조에 정해놨지만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등기 없이 회력이 발생하는 게 이거 민법 187조죠 처분유권이다 처분유권 우리는 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민법에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뭐에요 어디에 이 등기법 문제를 풀게 한 기본 베이스로 깔 중에 뭐가 자 이 무용이 있죠 무용이 이 무용이는 좀 이해해 주자 무용이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타법률규정 중에서 물론 이제 뭐에요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할 때 이 공용 이 판결을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기타법률규정일 때 맨 아래에 혼동이 있고 그 외에 재단법인 법정대 법정저당권 용익물권에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요 자 이렇게 신축건물 있죠 신축건물 신축건물은 건물지면 내 땅에 건물졌어요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왜 하느냐 이게 처분요건 이라니까 그 다음에 법이 정한 법정 뭐에요 법정대위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앞에 무슨 단어가 붙으면 이 법정이란 단어가 붙으면 등기한다 안한다 안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의 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뭐에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법정지상권의 뭐에요 자 양도 양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등기 안해도 취득하지만 양도는 파는거죠 처분요건이니까 이때 등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하고 비결하냐면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우리가 취득쇼는 어디에 법에는 정해놨어요 245조에 정해놨는데 이건 뭐에요 187조에 예외에요 뭐라고 이거 등기하라고 이렇게 정해놨다니 등기하라고 근데 우리가 뭐에요 유증은 뭐에요 유증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뭐하고 뭐로 나누는데 이 포괄유증하고 뭐하러 나눠요 이거 특정유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포괄유증은 등기 안해야되고 특정유증은 뭐에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기타 법률 규정에서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인행위 무효하고 용의 물건 나오죠 그래서 이 무용이라고 하는게 그런 얘기에요 갑과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요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뭐가 이뤄지면 무효와 취소와 뭐에요 해제가 이렇게 이뤄지면 요즘 뭐에요 계속 어디에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게 이 원인행위 무효취소 해제에 의해서 자 등기가 뭐가 되면 이뤄지면 소유권물 등기 갑에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에요 2번 이좋등기를 이렇게 이뤄졌죠 그 원인행위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우리는 뭐에요 유인성에 의해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안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뭐에요 권리변동기 생긴다 물건명도 권리변동기 생긴다 권리변동기 뭐에요 득실병경이니까 소멸된걸로 본다 소멸된걸로 보겠다 소멸된걸로 소멸된걸로 소멸된거 보니까 소유권인 갑한테 복귀되죠 그 원인행위가 없어져갖고 자 무효가 되갖고 이 등기가 뭐에요 말소 등기 안해도 소멸됐으니까 이 소유권자가 갑인데 자 그러면 이제 민법과 연계해서 이제 중요한게 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원인 무효를 인해서 원인 매매라는 원인행위 뭐에요 원인행위 무효취소 인해서 자 이 전 등기는 말소 등기 안해도 뭐에요 권리기 소멸되니까 갑이란 사람은 굳이 이걸 말소 하지 않고 3번 뭐라고 소유권이 전 등기 원인을 뭐래 해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 할 수 있다 기억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가등기 할 때 정지조건부 가등기는 가능한데 해제조건부 가등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원인행위가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에요 말소 등기 안해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 3번 소유권 이전 말소 뭐에요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실익이 없다는 거에요 실익이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왜 이미 소멸됐으니까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이 지금 뭐에요 이미 소멸된 등기가 갑의 부동산은 뭐에요 침범한 거랑 마찬가지죠 등기부를 통해서 이거 물건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무용의 할 때 용자는 뭐냐 하게 되면 용의 물건 있죠 용의 물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다 아니죠 이 전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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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전세권이 끝나면 용의 물건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안해도 소멸한다 그런데 아직은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새로운 사람하고 또 같은 범위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못해 와요 왜 이 등기를 뭐하고 하라는게 말소하고 하라 처분요건이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지금 이해두지 않죠 69편이 맨 아래가 그거죠 유중 얘기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0페이지에 등기의 무슨 요건 유효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의 유효요건 얘기인데 등기의 유효요건은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뭐에요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유효요건은 무슨 요건하고 형식적 유효요건하고 자 그 다음에 실체적 뭐라고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형식적 유효건은 일단 등기가 존재하게 되겠죠 등기가 존재하지만 이 등기가 뭐에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뭐에요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한 번 존재하고 한 번 이렇게 뭐에요 있는 이상 이게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화재로 뭐에요 없어지거나 바이러스 먹어서 뭐에요 날라가거나 여튼간에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된다 존속요건이 아니라 뭐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관할 등기소 해야 되죠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조 29조 뭐에요 1호 위반이 아니야된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 할 것이 할 것이 뭐에요 할 것이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에 뭐에요 아닌 경우에 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된다 이거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1호하고 이건 뭐에요 2호 얘기죠 2호 그래서 우리가 자 당사자들이 등기를 뭐해오면 신청해오면 뭐에요 등기관이 뭐 몇조 29조 뭐에요 29조에 각하사유가 있어요 각하의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뭐에요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29조 각하사유가 있는데 이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11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를 뭐에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내치겠다는 쉽게 얘기해요 근데 자 만약에 그걸 위반해서 강과해서 등기를 이뤄지고 등기가 만약에 실행됐다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관할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에요 1호하고 2호는 절대 뭐에요 등기관이 뭐하는데 이거 짚고 말사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70페이지에 등기존재에 관할 등기소 등기상 능력이 있을 거 있죠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4번이 꼭 골피해 두시고 등기신청의사 있죠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뭐하라고 이거 등기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등기신청하라니까 진정한 의사 진위의 의사를 가지고 등기해야지 만약에 누가 묵건대인이 등기했다든가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사망자 명의로 4자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자 인간명이 뭐가 됐다는게 위주가 됐다 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자 이 등기 뭐로 보자는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유효하다 이게 판례에요 판례 이거 외워야 되겠다니까 뭐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묵건대인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피상속인 명의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인간명이 뭐가 됐다든가 위주가 되면 자 이 뒤에 뭐로 끝나야 된다고 유효하다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기본 판례니까 이건 반드시 좀 뭐에요 암기 좀 해야 된다 이거 암기 좀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암기 좀 해라 자 그래서 거기 70페이지 밑에 신청 절차의 적법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셔야 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 유효 무효는 절차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인간명이 유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계약관계가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다 인간명이 유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가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중복등기는 뭐에요 선등기가 유효하죠 중복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중복등기는 명의자가 같건 명의자가 다르건 항상 뭐에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 다음에 2번 실체적 뭐에요 실체적 실체적 유효권에서 유효한 물건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자 물건행위와 내용이 자 일체일거 그랬는데 우리는 뭐에요 양쪽불일치는 잘 안나오고 질적불일치는 나왔는데 일단 질적불일치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질적불일치는 자 이렇게 자 누가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갑과 의리란 두 사람이 자 두 사람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부상황이 뭐에요 이렇게 1번에서 이런 식으로 자 저당권설정계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이 행위하고 뭐에요 목적이 서로 다르면 절대 무효입니다 이건 말소등기 해야지 고치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뭐 시정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고 써야될걸 을이라고 썼다든가 갑지에 등기할걸 을지에 등기했다든가 이게 절대 무효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의 원칙계 완화 그랬죠 거기 3번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꼭 별표해 주시고 중간생각등기 얘기입니다 중간생각등기 그러면 중간이 빠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간생각등기는 중간생각등기 그래서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뭐에요 이전등기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에요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1번 누가 해서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로 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이 을에서 뭐에요 3번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 하죠 근데 뭐에요 을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1번에서 누가 소유권 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병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졌으니까 이 등기를 우리가 중간이 빠진 중간생각등기다 그러면 이 중간생각등기는 이 85%짜리 답이 85%짜리 답이 85%짜리 답이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 이 토지거래 뭐에요 허가구역은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뭐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아닌 한은 뭐에요 자 몇 프로 자 우리가 뭐에요 10% 있죠 10%짜리 답이 세사람이 가불병 세사람이 뭐라 하면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매도인한테 뭐에요 직접 등기해달라고 직접 이전등해달라고 직접 뭐가 생긴다 이게 총권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럼 세사람이 합의를 하든 아니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말서를 구할 수 없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게 5%짜리 답이다 5%짜리 답 그래서 우리 자 일단 기본적으로 71페이지에 그 판례의 완화 그래서 중간생각등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맨 첫째 점이 뭐에요 그 직접청구권 발생기기죠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뭐에요 말서를 구할 수 없다는게 유효하다 이거고 제일 중요한게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에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생각등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생각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간이 빠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졌다 처음부터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구분할 때 자 두번째 모두 뭐라고 모두생각등기입니다 생각등기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미등기부동산에 자 이 내용은 미등기부동산에 자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있죠 이렇게 양수인이 뭐에요 양수인이 무슨 등기 했다는게 미등기부동산에 양수인이 양수인이 소위권보존등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미등기부동산에 양수인은 양수인은 뭐에요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대장상 자 최초 뭐에요 상속인 포괄유중 자 땅은 국가로부터 이정도 건물은 권시군이죠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뭐에요 이렇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네 사람이 아니야 다만 뭐에요 다만 자 이 등기가 됐을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실체관계가 과학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이 증여에 의한 증여에 의한 뭐에요 소위권 이정 등기를 뭐로 매매를 인한 뭐에요 소위권 이정 등기를 했다 자 이것도 뭐에요 이것도 실체관계가 과학되면 뭐에요 유효성을 인정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이 무효등기 유용은 처음에 무효인 등기가 새로운 채권관계가 성립돼서 제3자가 없다면 이 무효등기 유용을 인정해 주는데 이것은 절대 어디에 대해서만 갚고 읽고 가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누가 없을 때 제3자가 없을 때 이긴다 근데 만약에 뭐에요 건물이 몇일 되고 옛날 등기부를 신측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어요 절대 표제부는 뭐가 안된다 이 표제부는 뭐에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72페이지 위에 등기원인의 허위기제 있죠 무효등기 유용에서 자 이 세가지 기본 판례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오래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이 가능성이 많은건 뭐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판례 기본 판례 꼭 이렇게 여섯가지 있죠 모두 생애 같은게 포함해서 일곱가지는 꼭 뭐에요 반드시 암기 좀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뭐에요 등기효력이 나와요 자 등기효력이 나오는데 일반적 효력과 뭐에요 가등기효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일반적 효력에서 권리변동 효력이 있고 추정의 효력을 별표합니다 이 추정적 효력을 별표하는데 우리가 뭐에요 자 추정적 효력은 왜 소송 중에 입증책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겼다 자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입증책임 때문에 이 추정적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송하면서 그래서 이 등기부에 뭐에요 기재가 되어있는 것은 적법하게 국가공무원회에서 적법하게 등기된 걸로 추정하니까 미뤄짐작하는 거니까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는 거에요 입증을 하라 입증하라 입증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추정적 효력이 나오는데 등기효력에 있어서 자 이런식으로 등기 뭐에요 등기효력에 있어서는 등기효력에 있어서는 일단 첫번째 볼일상 이게 추정적 효력이에요 추정적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게 봐 두시는데 일단 우리가 추정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확실하게 외우잖아요 있는 것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보다가 자 뒤에 뭐가 나오면 추정적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없다라고 붙이면 앞에 P 뭐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 표시는 추정적이 없어요 왜 확정된 거니까 자 국가 뭐에요 지적소관청에 있어서 자 측량에서도 뭐에요 면적이라든가 자 지목을 뭐에요 국가가 정하고 자 예컨대 만약에 세종시 어 자 세종시 뭐에요 종천동 하게 되면 이 세종시 이 세종시 종천동은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확정된 거에요 이 부동산 표시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력이 다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이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이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자 부표가 사망자 있죠 사망자 이 사망자는 뭐에요 사망자는 원칙은 뭐에요 원칙은 자 원칙은 인정하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에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죽은 사람 있죠 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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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상속인에 그 상속인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예외적으로 뭐에요 추정력을 인정해주겠다 이건 예외를 인정합시다 근데 소유권을 뭐 줬는게는 반대요 원칙은 뭐에요 원칙을 인정해요 왜 아 신주권을 진 사람이 그 사람이 명의자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받는다 진정한 소유자로 자 그런데 예외가 뭐에요 예외가 전 소유자가 자 지금은 보존등기 명의자한테 물건 판적이 없다 부동산 판적이 없다 라고 뭐에요 자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꼭 이 네 가지에 암기해주지 않죠 네 가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시는데 이 점유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하고 이 점유적 효력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점유적 효력 이 점유 추정력은 어떤 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사람 아 제가 이 컵 갖고 있으면 이 책은 제 컵이라고 누가 제 컵이라고 뭐에요 추정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내 거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이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럼 추정이 깨지는 거에요 자 이렇게 동산은 뭐에요 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니까 점유니까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어디에는 등기된 부동산에는 이 점유 추정력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등기된 부동산은 그 사람이 어디 이 땅에 뭐에요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볼 것도 없어요 왜 등기부부만 알지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한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배제시켜요 이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흡사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총권이 생기고 자 우리가 등기부상에 10년 동안 뭐에요 자기 원인이 무효든 치도든 10년 동안 있으면 자 잠잘한 권리는 보호하지 않으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맨 아래 73편이 맨 아래 뭐에요 점유적 효력이 있죠 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점유적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포함하지 않겠다 이 추정력을 꼭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대항교 효력이 있죠 특히 채권은 대항하기 때문에 등기하고 순위 확정교 효력을 조그맣게 발표합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권리 순위는 그 전후 순서에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그 뭐에요 동일 순서에 의한다 값근은 순위 번호고 자 그 다음에 다룬근은 뭐라고 접수 번호고 북이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했죠 북이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을 2순위 뭐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뭐에요 병이다 아니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1-1번 1번 저당권 이전됐죠 정합부련되면 북이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에 따르니까 북이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에 따른다 아니죠 그런데 북이등기가 뭐에요 상호간에 북이등기가 하나의 주등기에 북이등기가 여러개 있다 아니게 북이등기가 1-2번에서 자 여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주등기 여러개의 북이등기는 그 자 순수에 따르겠다 먼저 한게 뭐에요 먼저 한게 먼저 한거냐 나중에 한거냐 그 전후 순수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절대 말세복등기는 1순위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됐으면 다시 1순위로 회복하는 것이지 회복등기 순위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종전등기와 동일한 순위 단위 그 대지권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대지권 한마디로 뭐에요 자 집합건물 등기부상에 구분건물 등기부상에 등기하면 그 땅까지 흐리기 미치니까 토지에는 등기 안해도 되지만 이 토지 등기부에만 등기한 것하고 순위 비교하려면 뭘 뭐라는 얘기하니까 접수번호 본다 대지척 대지권할 때 지척 그렇게 외우려는 거예요 지척 자 그 다음에 거기 후등기 저지력을 조그맣게 벨펴두시고 아까 얘기했죠 뭐 할 때 등기 안해도 뭐에요 권리는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에요 자 우리가 후등기 저지력일 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존소국기관이 끝나고 뭐에요 뭐하지만 말소가 이제 말소등기 안한 상태에서 효력이 없어졌죠 근데 그거 절대 말소하지 않고 다른 등기 하지 말라고 해서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저당권이 뭐에요 전세권 등기가 전세권 등기가 자 효력이 없어진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이게 뭐에요 이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말소등기 하지 않고 그거와 양립할 수 없는 아까 그랬죠 이렇게 어디에 을구에 뭐에요 을구에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일단 이게 존소국기가 끝나고 소멸됐지만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는 또 전세권 등기 하려면 이거 말소가 하고 하라는게 왜 성질이 같은 뭐에요 용의 물건이 두 개가 뭐에요 등기부상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만 좀 정리해 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뒤에 74페이지에 뭐에요 가등기 효력 나오는데 그 가등기 효력은 일단 본등기 위에 가등기는 뭐에요 가등기는 일단 뭐에요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순위보전 있죠 순위 확정이 아니라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처분금지 효력도 없고 실체법적 효력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뭐에요 가등기는 저당권 같이 경매 신청권과 우선변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뭐에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게 바로 경매 신청권과 우선변적권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10페이지에 9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9번 문제를 꼭 별표해 두시고 옳은 것 그랬는데 사건의 목적이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되는 부동산이라도 공용제한을 받고 있으면 등기대상이 안된다 써있는데 뭐에요 사건의 목적이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하처법상의 하처는 등기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자 1필치 토지 1필치 토지 1필치 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속 경기를 못한다 그랬는데 뭐에요 분할하지 않더라도 뭐에요 부동산 일부는 지상권 등기 용인물과 관하죠 일부를 분할하지 않고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공유지분은 보이지도 않은 거니까 걸리잖아요 걸리 전세권은 점유해야 되는데 점위를 못하잖아 지분은 그 다음에 자 4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자체를 받기 전에 건물 일부 나오죠 앞에 쓸데없는 얘기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뭐에요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게 옳은 얘기다 주의팀 주의팀권은 뭐에요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등기 절차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1번 공동상승위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 부일용 조소지 그 등기 대상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좀 암기 좀 해두자 아니게요 뭘 암기 두냐 하게 되면 부일용 조소지 이렇게 뭐에요 부일용 부일용 뭐에요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어 지분만에 뭐에요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부일용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에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자 등기할 수 있는 것 뭐 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 용익물건 뿐이 없다 용익물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소지 할 때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있는 게 있죠 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있는 게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절대 뭐에요 이 용익물건을 지분에 대해서 등기한다는 건 뭐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등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에요 보존 능계하고 뭘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속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일용 저소지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에요 보상 없다 좀 외우지 않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일부가 아닌 공유 지분 공유 지분 전세권 없다 그랬죠 공유 지분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그 농지에 뭐에요 농지에 지산 꽂는 게 돼요 농지에 전세 꽂는 게 안 된다 그러지 농지에 저당권은 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복도와 계단 같은 구조사항 공유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옳은 곳은 몇 번 4번이 옳다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뭐에요 지산권등이 가능하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별표합니다 그 11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에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 부기등기 하죠 지산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부기등기 한다는 거죠 합의 지분 지분 자체가 합의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 합의 지분은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틀린 말이고 공유 지분에 대한 가합류 가처분이죠 다 가능해요 왜 모든 권리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 소유권 지산권 지요권 전세권 저당권 뭐에요 임차권 한매권 권리지권 모든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는 가합류 가처분 등기 모든 권리에 대하여 등기가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가합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가합류 임차권도 걸리죠 임차권도 걸리니까 가합류 가능하고 지산권의 가합류 2번이 안 된다 자 넘겨보시면 13번에 등기 능력이 있는 능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2번은 뭐에요 주택 앞에 지붕이 있고 1번은 뭐에요 건축물 건축물 앞에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2번만 답이다 2번만 어떠한 경우도 3번처럼 자 유조선 있죠 배를 뭐에요 배를 아무리 호텔로 개조가 돼도 건물 등기부 대상이 안 된다 주유소 캐너비 안 된다고 했죠 오개풀부 안 되고 그 다음에 14번을 별표합니다 그 14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틀린 것 틀린 걸 모두 고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억 인터넷 통해 인간룡 발급 잘 모르겠죠 아는 것부터 보자 아는 것도 그래서 ㄹ번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에요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ㄹ이 들어가야 돼요 ㄹ 그래서 2번 아니면 뭐에요 3번 아니면 몇 번 5번이 답이다 2번 아니면 뭐에요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그러면 이제 자 뭐가 ㄹ은 뭐에요 틀린 거니까 들어가니까 그럼 ㅁ 자 뭐가 2번 3번 2번 3번 5번 미음이 들어가냐 미음이 들어가냐 미음은 자 미음은 1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들게 할 수 있으나 말도 안되지 1필지 일부는 뭐에요 저당권 안되고 지상권만 가능하니까 미음이 들어갑니다 미음이 들어갑니다 미음이 들어가니까 뭐에요 ㄹ은 들어가야되고 아 그 3번뿐이 없네 ㄹ 들어가는게 뭐에요 거기 ㄹ 들어가고 미음 들어가는 거에요 2 3 5번 중에 3번만 답이다 미음 그래서 일단 저당권은 일부에 대해서 안되고 아파트 분양계약 약관상 일정기간 전매금지특계약 이거 등계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안한걸 보자는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하천법상에 있죠 하천법상에 하첨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나 입착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용익물권에 입착권 할 수 없다 이게 있다가 아니라 없다 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 기억은 인터넷을 통해 인간명을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간명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헛다리로 집어넣은 거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16번 문제는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원인행계약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원인행계가 뭐에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말소등기 안하고 뭐에요 자 말소등기 안해도 자동적으로 매도나한테 당연히 복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판례가 자 말소등기 안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안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공유물 분할에 제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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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은 부기등기 해야지만 약정특약 부기등기 대학력이다 약정특약 부기등기 대학력 그 다음에 치득시원은 뭐에요 꼭 뭐하라고 이거 등기하라 그랬죠 법 245조니까 그 다음에 자 4번은 판례에 따르면 이행판결인 경우가 아니라 뭐에요 형성판결이 판결확정으로 권리변동이 생긴다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뭐에요 수용은 등기 안해도 되죠 법률기종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자 별표를 합니다 자 18문제를 18번 문제를 별표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직권으로 말사할 경우가 말사할 경우 하는 얘기죠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사할 경우 그러니까 직권 말사 되지 않고 유효한 등기가 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뭐에요 자 직권 말사해야 할 등기 하는 경우는 그래서 1번 자 등기 신청 절차상 과제가 있으나 자 사실상 등기 강해진 경우 당사자에게 뭐에요 등기 의사가 있고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뭐에요 유효하다 아니게 그죠 이 관할 위반 등기 있죠 이건 절대 뭐에요 이거 등기관이 뭐하라 이거 직권 말사해야 돼요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3번은 뭐에요 3번은 위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체관계 위조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실체관계 부합 때문에 유효합니다 제가 지금 팔을 첫번 돌리는건 요새 지금 법원직이나 법무사 있죠 간평 뭐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 등기법에 관한 상황 좀 필요한걸 좀 워드치고 있어갖고 팔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지금 하나라도 한번 잘 찍어보려고 문제 지금 워드치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에요 무권대리인 나오죠 그래서 무권대리인 자 무대가 사익감으로 죽은 사람 위조 유효하다는 점 그 다음에 증여를 매매를 이전 등기했다 실체관계 부합도 유효할 수 있으니까 답이 2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9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의리에게 뭐에요 매도 안오 의리 그 토지를 배우는게 전매 동그라미 치면 그게 중간산 등기죠 여러분 이 지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에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에요 85% 자가 무효라 그랬으니까 4번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뭐에요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 무효다 그럼 당연히 5번은 가불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안돼요 무조건 일반적인 지역이 그렇다고 허가구역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 그 16페이지에 21번을 별표해 주시고 21번을 별표합니다 21번을 별표하면 다음 효력에 관해서 뭐 한거 옳은걸 했어요 그래서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류가 있더라도 가처분이 있더라도 현재 수요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에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맨 뒤에 뭐라고 추종되지 않는다 추종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 앞에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4개가 근데 거기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동그라미 왜 추종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리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급한 걸로 추종되지 않는다 추종된다 왜 추종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가지가 없잖아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없죠 근데 거기 3번에 갑 2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직접 보존등기 했죠 양수인이 무효다가 아니라 뭐에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에요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쓰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 가등기 권리자는 뭐에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 효력이 없다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에요 추동되지 않는다 그랬죠 맨 뒤에 추동되지 않는다 추동력이 없다 그랬는데 그 바로 위에 가등기 있죠 그래요 추동되지 않는다 추동력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가등기가 보이잖아요 가등기 가등기가 보이면 이게 옳은 문장이다 옳은 문장 자 이래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무조건 뭐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공식적으로 외우는게 나아요 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추려야지 그래서 추동력이 있다고 없다를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이해 없다고 외워가지고 하자는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칩스페지의 22번 문제는 등기효력이 가능성 명절이 뭐한 것은 이거 틀린거 그랬어요 그래서 증여를 매매로 했다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맞고 자 거기 추정된다 그랬죠 일단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담보물건등기는 담보물건뿐만 아니라 피단보채권도 그 돈이 있죠 7천만 원이 써있으면 돈을 갚아야 된다고 추정한다 피단보채권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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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된다 했으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 왜 이게 없잖아요 이 부동산 표시라는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 이런게 없죠 이런게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오른문장이다 오른문장 그 다음에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의 신총착오로 임차권등기 했죠 이건 절대 무예요 경정등기 하는게 아니에요 절대 무예단기 직권 맞서답에 행위하고 목적이 서로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권리자 갑임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총착오로 울명의로 등기했죠 이건 시정할 수 없어요 이건 직권 맞서답니다 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등기순서는 등기기로 좀 같은 구에 한 것은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가등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자 3번이 뭐예요 3번이 자 시정할 수 있던게 아니라 뭐예요 직권 맞서답니다 자 23번을 별표합니다 등기한 권리순위에 관한 기술지 뭐하지 않는 거 이거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등기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순서에 의한다는 그 다음에 등기순서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맞서회복등기는 뭐예요 회복등기순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회복등기순위에 의한 게 아니라 맞서회복등기 한 마디로 뭐냐면 등기부상에 자 저당권 등기가 돼있죠 이 저당권 등기가 2번 1번 저당권이 뭐예요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맞서했다 의리 억울하죠 다시 뭐예요 이거 회복하려면 자 이렇게 뭐예요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뭐예요 억울하게 뭐가 1번이 억울하게 1순위가 억울하게 말수했으니까 그 등기가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수회복등기는 회복등기순위에 의해서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 1번이란 순위번호가 맨 위에 있어야 되지 중간에 튀어나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 등기를 해둔 이유가 이게 말수회복등기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거 회복등기를 합니다 회복등기순위에 의하는 게 아니라 그 종전말수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 동일한 순위 그 다음에 4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전원순서에 의하고 대지권 지이첩이죠 접수번호죠 자 여기 있어요 자 몇 번에 19페이지 26번을 발표합니다 오른거렸어요 자 추정력이 인증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구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증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추정력이 인증되지 않으려면 부후표가 자망하니 부후표가 부동산 표시 부후표가 죽으니 사망하니 자 2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보존등기란 단어도 없고 사망자란 단어도 없고 추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세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있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수멸하지 않아요 효력발생 요건이니까 권리까지 수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승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요 피상승이로부터 직접 양손이나 뿌려는 게 있죠 효력이 있다 자 이거 우리가 포괄승계 등기인청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이 갑이 A부동산을 을에게 매수하고 병에게 전매한 경우 전매죠 전매 자 갑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전 총괄수는 말도 안 돼요 동의를 해야지만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 합의 없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자 비록 가등기지만 자 가등기 순서에서 뭐예요 실제법적 효력이 우선변제 실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번이 그런 것이다 넘겨보시면 자 20페이지에 그 27번을 별표해 두시면 틀린 거 그랬어요 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맨 뒤에 뭐를 갖났어요 추적력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앞에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된 게 추적력 부동산 표시가 있죠 부동산 표시라는 단어는 추적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1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순위 이전받아 양순위 명의로 수입권 보존된 게 딸 있죠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를 한다 실체 관계가 보압되면 유의하다 자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적력을 배제하죠 어 포함하는 게 아니라 배제한다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추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위에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자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하면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죠 추적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사회통념 세 번째 줄에 보면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의하다 사회통념상 뭐예요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자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물의 시기 건물의 각 구분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인정되죠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의하다 유의하다 보자 자 1번이 뭐예요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20장 1번이 틀렸고 29번 별표 해주시고 29번 등기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효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조정에 뭐예요 저장할 때 접수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등기추정력은 4학년의 추정력이므로 4학년의 등기를 인정하며 표제부는 추정력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고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추정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앞에 소유권의 등기가 경위된 경우 여기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뭐예요 사망자 보존등기 없으니까 맞다 자 이 4번의 가등기에 대해서 모든 권리죠 가등기도 하나의 총권이나 권리죠 모든 권리는 감유가치원이 가능해요 당연히 5번 적벌 추정에 인정된다 추정에 인정되는데 뭐가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없죠 인정된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예요 등기효력에 관한 다음설륙는 타당한 거로 짝지원인 거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인정된다 미음은 뭐예요 미음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미음은 지웁니다 그래서 미음 지우고 그럼 3번 3번 4번 3번 5번 4번 지우고 1번이냐 2번이냐 얘기죠 ㄴ이냐 ㄷ이냐 얘기니까 ㄴ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항조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항조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ㄴ을 빼고 어 1번이 답이다 1번 ㄱ 물건등효력이 있고 ㄷ 뭐예요 ㄷ 추종된다 전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하게 맞죠 이거 왜 부표가 부동산 표시 가든 게 없고 다망자 보존등이 없으니까 우린 점유자효력이 있죠 순유학정조효력이 있고 그래서 1번이다 자 이 31번 별표합니다 32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래서 1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동일범이라는 얘기죠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존재할 경우 아직 말소등기 안 할 경우 존습기간이 끝났지만 말소등기 안 할 경우 다른 전세권등기 못한다 후등기 저지려 대주권을 등기한 후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만약에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하면 건물만의 것이라는 뭐예요 뜻의 부기가 없으면 땅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건물등기부 을구에 이런 식으로 전세권등기하면 대주권등기 이후에는 전세권의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1-1번 1번 뭐예요 1-1번 건물만의 건물만의 등기임 이라고 뭐예요 이런 뜻의 등기를 안 하면 이 땅까지 후력이 미친다 자 이건 뭐 답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 같은 주등기에 관해서 부기등기의 상한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고 자 그 다음에 동일 건물에 대해서 동일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됐죠 어 절대 후등기가 유해하지 않아요 중복선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해하다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위로 이전 등기할 경우 그 등기 마수등기하지 않고 다시 진정명의 회복의 이전 등기가 안 하다 그랬죠 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분이니까 잘 이해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